노파밍 토키오디코 부츠캠프 철장을 한바퀴 돌기기 도전 아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가야돼 어려운 구간으로 먼저 시작해야돼 어우 머리가 좋은데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하면은 여기가 좀 고비겠는걸? 근데 여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지 삼천까지 아 이거 저격 아니냐? 너 왜 갑자기 내려서 나가면 나의 소녀 좋아요와 구독 저거 너무 어렵다 안되겠다 아 저거 너무 어렵다 안되겠다 빨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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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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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겠다 안된다 이거 아 이거 한바퀴 너무 어렵다 도전 근데 이거 진짜 운만 좋으면 돼 얘만 없었으면 됐을수도 있어 반대로 돌라고? 반대로 돌라고? 여기는 언제든지 돌아도 되는데 나중에 돌 때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 애들이 총 먹을 때는 정신이 없는데 총을 먹고 나면은 다 발소리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애 맞아? 이렇게 가는게 맞아? 나 나가서는 나 나가서는 나 나가서는 아 이거 맞아? 이 창에 사람 제발 한바퀴만 한바퀴만이라도 아 왜 사람이 있어 이거 봐 안된다니까 쟤 어떡할건데 아 이거 봐 안된다고 이렇게 돌 아 이거 봐 안된다고 이렇게 돌면 안된다고 했잖아 내가 안된다고 했잖아 이렇게도 이렇게 돌면 안된다고 했잖아 왜 내 말 안믿어 처음에 어려운 데를 돌아야 된다니까 이런데는 쉬우니까 이따가 자리 잡았을땐 안되고 처음에 북적북적할 때 이게 제일 최선이지 여기가 제일 최대고 내 말 믿어 여기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가는거지 3층에서 붙는 애들도 지금 다 맞고 이것 봐 이렇게 되면 괜찮다니까 자기들끼리 발소리 헷갈려 할 때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여기는 자기들끼리 써 이제 여기는 자기들끼리 써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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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션 누나 가지고 왔어 이거 이만 공원하는 미션 갈 수 있다 이번엔 깨자 다행히 이번엔 별로 많이 안 왔다 부트캠프 사람 수가 적어서 좀 깰 수 있겠는걸? 뒤로 가는 것도 없네 제가 나 죽이겠는데 미래를 알고 뛰어가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한 바퀴 못 돌아 이거 안 돼 집어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이거 미션 누가 가지고 왔어 이거 노래 왕곡을 못 듣는 거구만 다시는 꺼내지만 이거 금지 미션이야 너무 화나 총 없는 상태에 적을 죽이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인데 총 없는 상태에 나를 누가 죽이는 건 너무 개빡치는 일이다 너무 좋아 하루 종일 상상 안 돼 저는 정말 이 기회가 제게 676 안 돼 또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